저 웨이트 운동하는데 다비드 님도 운동한다고 하셨었죠? 그... 안 들렸어요. 다비드 님 보고 노크하는 신용하면서 계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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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운동을 다 좋아하고요. 여러 가지 운동을 다 하고 있습니다. 다비드 님은 나이 차이 어떻게 생각하세요? 다비드 님은 나이 차이 어떻게 생각하세요? 계세요? 노시 님 당황하지 마시고 제가 옆에 있으니까 다비드 님은 제가 예상한 대로였어요. 약간... 그 순간 뭔가 설렜어요. 운동 입이 많이 됐어요. 데이트 할 때 평상시에 아까 얘기하신 거 말고 어떤 여가 활동을 갖고 계세요? 운동 외에는 저는... 어릴 때부터 춤추는 걸 좋아해서 춤 학원도 가끔씩 가요. 저도... 힙합... 그루브 타는 거 좋아해요. 진짜 나중에...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... 같이... 그룹으로 세 개를 재패해 보시죠. 같이... 공통점이 많아요. 오케이. 확인. 볼프도 그렇고 춤도 그렇고 되게... 공통점이 많네요. 더 알아가 봐야겠지만 다비드 님이 좀 더 궁금해지네요. 하이파이브 한 번 하시죠. 하이파이브 해주세요. 비록 아바타들끼리의 두 번째 스킨십이지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. 아까 혹시 악수할 때가 첫 번째 스킨십이었던 거 기억하고 계시죠? 네, 그럼 일단 저희 만나게 되면 하이파이브 먼저 할까요? 일단 저희 만나게 되면 하이파이브 먼저 할까요?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... 뜻밖의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. 너무 좋습니다. 네, 저도 오늘 저 선택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좀 더 친해져봐요. 안녕히 주무세요. 굿나잇. 잘 자요.